5.18 북한군 개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18 유공자와 관련된 명단 공개입니다. 이건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장다른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신가 봐요. 탐사 특정 보도, 장다른 변호사. 지금 또 탐사 준비하고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18 요새 정말 큰 우리 보수 입화 입장에서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앞서 좀 늦게나마 신의 한 수 구독자 50만 돌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100만 대군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대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갑자기 50만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버거워집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논란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좋아하시는 분, 김진태 후보 좋아하시는 분, 홍준표 후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서로 공격하고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힘든데 어쨌건 또 이것도 잘 극복해서 저희가 잘 될 겁니다. 신의 한 수는 어느 한 진영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정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튜브계의 정론 매체이기 때문에 정론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각자 그래도 좋아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고 우리 또 신의 한 수는 정론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후보 쪽은 약간 좀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우린 늘 합리적으로 정론을 펼칩니다. 오늘 5.18 이거 오늘 얘기할 텐데 굉장히 지금 말이죠. 착잡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슈 자체가 우리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참 건드리기 애매하고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또 역풍을 맞는 그런 이슈인데 약간 조금 지 박사의 어떤 그런 공청회 발표하고 일부 국회의원 한국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물론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라든가 또 다른 쪽, 좌파 쪽에서 그렇게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물론 잘못 있으면 질책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법적으로 너무 무리한 주장까지 하는 거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과할 건 깨끗이 사과하고 그러나 또 정당하게 요구할 것 또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 개입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도 지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500명, 600명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광주 사태 때, 58광주 사태 때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관련자 고첩, 고정 간첩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별로 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까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 아직도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저희가 가서 국회의원이 사퇴해라. 민주당은 왜 이러냐 이런 적은 없고. 대통령도 심지어는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18 단체들이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냐. 민주당과 함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조직적이다기보다는 고첩. 그리고 또 일부 침투. 아주 소규모의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털고 가야죠. 자기들이 민주화라고 하니까 정말 민주화였냐. 어떤 의심할 점은 없냐. 이거 털고 가야 되는데 굳이 저렇게 무조건 출명하다. 너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일부 국민들이 지금은 좀 잠잠해져 있지만 분명히 반발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꼭 북한군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각종 유언비어라든가 그런 게 막 날조되고 또 유포되고. 그래서 오히려 광주시민회가 어떤 그런 분노를 자아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북한. 북한군은 아니다 하더라도. 간첩이라든가 불순분자들의 그런 어떤 책동은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엄연하게 엄연하게 북한에서는 5.18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또 국내 종북 좌익들을 선동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짚어봐야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고향이 어릴 적 자라던 곳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바로 그 휴전선, 민통선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58 광주 사태 때가 바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쯤이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평상시에도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북한 쪽에서 뿌린 삐라가 있잖아요. 동매의 방이 널렸거든요. 그런데 그 58 광주 사태 때는 삐라가 또 유난히 많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삐라를 줬었는데 삐라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 계엄군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것을 담은 내용이 삐라가 있었어요. 확대 재생산에 선동했다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내서 죽였다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58 광주 사태 때도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언비어들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이것 때문에 선동당한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이걸 뿌린 사람을 누군지. 이런 것까지는 말이죠. 역사에 남겨야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니다. 이건 자발적이었다. 물론 자발적인 분들이 대다수라고 쳐도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지만원 박사가 말이죠. 너무 뜬금없이 600명에다가 플러스 광수라고 해갖고 말이죠. 탈북자들 심지어 4살짜리 3살짜리를 만들어냈으니 이거 희아화될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시내 안수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만원 박사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말이죠. 이걸 뿌리고 말이죠. 광수다 탈북자분들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들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논리가 있어야지 논리 없이 말이죠. 어디서 공중에서 잡아온 아주 유언비어 같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퍼트리는 걸 믿고 말이에요. 그대로 하다가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5.18 진상규면법이 공포 시행되고 조만간 진상규면리가 구성되면 그 조사 범위 사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보수파 시민 이런 사회에서 더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유공자 명단이죠. 그런 걸 저희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북한군 개입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죠. 우리가 팩트에 의해서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 정말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5.18 유공자 문제는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또 여기에 어떤 불편부당한 점은 없었느냐. 심지어는 말이죠. 이거 실제로 광주에서 들은 얘기지만 양자를 들여서 말이죠. 유공자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지금 우리는 돈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각종 지원에. 취업에 각종 지원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로 혜택이 지정이 되게 되면 자녀가 공무원 되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5.18 유공자법에 그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양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보기에도 물론 사망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런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지나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참전유공자. 그렇죠. 참전유공자. 고협제 피해자라든가. 고협제 피해자.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더 월등히 높은 지위와 혜택을 받았으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바로 그거잖아요. 누가 정말 5.18 유공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는 보통 이런 유교전쟁,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라든가 고협제 피해자. 그다음에 5.18,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 다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보훈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이 보훈 대상자 중에 명단과 그리고 구체적인 그분의 사유가 공개된 것은 독립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내가 유공자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명단과 사유는 공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에 관한 관련 법령을 우선 저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참전유공자도 그렇고 58 광주 사태 관련 법령에도 유공자도 그렇고 모든 관련 법령에 그러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공개하라, 말하라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보훈처가 독립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명단인 경우에는 이게 사료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오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시정하는 어떤 기회라든가 또 유공자, 특히 독립유공자분들 중에는 유적이 안 밝혀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명단과 이른바 공적 사유를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보훈처가 그렇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 광주 사태 피해자에 대한 유공자와 관련해서는 그 근거관계법령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5.18 보상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5.18 유공자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하라라 그런 조항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참전유공자도 그렇고 그 유공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심사하는 것도 보훈처. 물론 그 산하의 심사위원회지만 그런데 이 58 같은 경우는 그 유공자인지 여부 심사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하고요. 그 유공자 등록은 보훈처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기간과 심사기간이 분리된 거죠.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안함 관련도 국방부에서 그냥 다 지정해버리고 다 해고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불편부당하게 경제발전 과정에서 피해보신 분들 다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왜 5.18만 가지고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광주광역시가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를 했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바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각국 180여 개국의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80여 개국 중에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균 점수를 겨우 넘어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패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 명단 공개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아주 불편부당한 또 혹시 어떤 부정한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 이렇게 단독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런 요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유공지하면 자랑스러운 거고 밝혀야 되는 거지 왜 숨기고 다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피해 지역의 광주시니까 아무래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엄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공자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잘못 심사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상금을 받고 또 관련 유족들, 가족들은 또 유족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런데 오히려 또 정말로 유공자로 지정받아야 되는 등록이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좀 철저히 꼼꼼히 우리가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그걸 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첫 단계가 유공자 명단과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사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조항은 없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아마 우리 우파 쪽에 몇몇 변호사님이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걸 공개하라. 거부한 거에 대해서 시선소송을 했는데 일단 1심에서 법원은 그거는 개인정보보호와 그다음에 사생활의 그런 어떤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기가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유공자 중에 망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적은 없다. 왜냐하면 일단 망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보호할 사생활이 없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지 이른바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법적으로도 적어도 망자에 대해서는 58민주 광주사 때 그런 희생자, 유공자 중에서 망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과 사유는 공개해도 큰 법적 문제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공자가 또 몇 명인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런 것들은 다 공개 못한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국회에서라도 검증할 수 있게 공개를 하고 말이죠. 일부 검증기관이 있어서 그걸 검증한 다음에 문제점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역설적으로 지금 최근에 광주 북한군 개입 관련해서 지금 몇몇 한국당 국회의원분들 발언을 가지고 지금 제명을 해라 또는 탈당시켜라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친정부 성향의 한겨레, 한겨레가 기사, 제가 아까 오다가 봤는데 이 세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8 광주 피해자, 유공자 명단 공개가 안 됐잖아요. 유공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의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한 발언. 예를 들어서 광주 유공자들이 거짓이다. 또는 광주 사태는 폭동이다. 또는 민주화 유공자는 괴물이다라고 그 발언을 보더라도 그 발언만으로는 유공자들이 특정이 안 되거든요. 명단 공개가 안 돼있거든요. 단체, 예를 들어서 광주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 발언했을 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에 나온 이유가 뭐냐? 그냥 아나운서라는 발언만 가지고는 아나운서들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 단체가 징계하는 그런 방법, 변호사 단체가 품위를 손상했다. 그래서 징계하는 방법뿐이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 다 사기꾼들이다라고 해서 제 명예가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XX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광주 지역 여러분들, 특히 유봉자분들 이런 거 있으면 가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개를 하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명예가 훼손된 거로 피해자가 특정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깔끔한 말씀. 광주에 5.18 관련 이 부분으로 기분 나쁘신 분들 공개하고 해야 된다는 건. 그럼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탈북자분들, 이런 분들은 지만원 박사가 공부하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을 상태가 될 텐데. 정말, 어쨌건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조심해서 방송을 하고 또 여러분들 발언들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건 말이죠. 많이 위축되지 마시고요. 진실을 알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명하게 싸워나가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란이 큰데. 그러나 이것도 말이죠. 계속 갈 거라고 안 보입니다. 드루킹 문제, 김경호수, 김태우, 김태우 너무 많아요. 입에 다 외울 수도 없는. 이건 대학 입학시험 쳐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이 정부가 잘못한 거 많으니까 입학시험에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며칠 후면 새로운 우리 한국당 당대표가 선출되시겠죠? 그래서 되시면 우리 보수 우파 단합해서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 하더라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멋지게 올해로 정말 중요한 특검이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보수 우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단결 단합이다.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셔서 이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단결된 목소리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광주에서 피해당하신 분들 안타깝죠, 사실. 그건 우리가 가슴으로 묻어야 되겠지만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순분자들의 선동, 이것도 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정확하게 남기자는 것이 의미라면 그만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고 정부도 협조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5.18 유공자와 관련된 명단 공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요즘 취업하는 사람들, 가산점 때문에 내가 피해봤어, 뭐 이랬어, 저랬어 하는데 거기에 불평부당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단을 공개해서 불평부당함 없었다, 이건 공정했다라고 밝히는 것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기고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일부 세력을 공격하려고 이 소재를 삼는다면 이것 또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